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죽이는 꿈은 강렬하고 불안감을 주는 꿈으로 꿈꾸는 이가 상당한 내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꿈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상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주로 변화와 자기 성장, 내면의 갈등 해소 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속에서 죽임이라는 행위는 꿈꾸는 이가 어떤 과거의 문제를 끊어내거나 내면의 부정적인 측면과 결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이는 꿈은 보통 꿈꾸는 이가 일상에서 해소되지 않은 내적 갈등이나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고자 할 때 나타납니다. 이 꿈은 다음과 같은 심리적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거나 특정 상황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과거의 어떤 문제나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거나 자신의 삶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죽이는 꿈은 꿈꾸는 이가 평소에 억눌려 있거나 해소되지 않은 분노나 스트레스를 품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이 꿈은 일상에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꿈속에서 해소하려는 일종의 심리적 방출로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꿈속에서 이러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죽이는 꿈은 또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면과 결별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나 타인을 죽이는 행위는 내면에 존재하는 불안, 두려움, 나쁜 습관 등을 제거하려는 심리적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 없는 요소를 버리려는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죽이는 꿈의 해석은 꿈속에서의 상황과 감정상태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꿈에서 누구를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죽이는 순간 느낀 감정 등이 모두 해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몇 가지 주요 상황별 해석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꿈속에서 낯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꿈꾸는 이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특정한 부정적 요소나 해로운 습관과 결별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를 나타냅니다. 낯선 사람은 꿈꾸는 이가 인식하지 못한 자신의 일면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를 죽이는 행위는 성장 과정에서 필요 없는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꿈속에서 아는 사람을 죽였다면, 이는 현실에서 해당 인물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내면에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꿈꾸는 이의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나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꿈속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꿈은 자기 변화를 갈망하는 강한 욕구를 나타냅니다. 이는 현재의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특정한 성격, 습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며, 새로운 자아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꿈꾸는 이의 내적 갈망을 상징합니다. 동물을 죽이는 꿈은 꿈속의 동물이 상징하는 특정 감정이나 성격적 요소와 결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뱀을 죽이는 꿈은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극복하려는 심리를 의미할 수 있으며, 개나 고양이 같은 친근한 동물을 죽이는 꿈은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갈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같은 꿈이 반복되는 경우는 꿈꾸는 이가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나 갈등을 계속해서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죽이는 꿈이 반복된다면, 이는 현실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나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꿈꾸는 이가 실제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례 1. 직장 동료를 죽이는 꿈을 꾼 사례 어떤 남성은 꿈에서 자주 자신의 직장 동료를 죽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평소 직장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경쟁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그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꿈은 그가 현실에서 해소하지 못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꿈속에서 해결하려는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2. 낯선 사람을 죽이는 꿈을 꾼 사례 한 여성은 꿈속에서 여러 번 낯선 사람을 죽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자신에게 불만족스러워하고, 자신을 바꾸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 요소, 즉 과거의 나쁜 습관이나 성격을 제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갈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3. 자신을 죽이는 꿈을 꾼 사례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자신을 죽이는 꿈을 꾸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의 삶에 불만이 많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기존의 생활 방식이나 성격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자아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개나 뱀을 때려 죽이는 꿈 개를 때려 죽였다거나, 뱀을 막대기로 마구 때려 배를 하얗게 드러내놓고 죽은 꿈은 임신한 사람이 유사한 거미를 죽이는 꿈 거미는 귀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귀찮게 하는 많은 벌레들을 잡아 죽이기 때문이지요. 거미가 집에 들어오면 경사가 생기고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것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미 역시 자신을 귀찮게 하는 존재이지요. 거미를 죽이는 꿈 역시 심적 고통을 해소하는 것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거북이를 죽이는 꿈 거북이를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장애물을 제거하고 말 많은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된다. 검은 고양이 죽이는 꿈 검은 고양이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검은 고양이를 죽이는 것은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격전지에서 적을 죽이는 꿈 격전지에서 적을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이 번창하거나 크게 일어날 징조다. 기차보다 더 큰 헌룡을 때려 죽이는 꿈 부도의 기수력 신 전략으로 사업 성과를 올리고 타사와의 경쟁력에서 신제품으로 강타하여 승리를 하게 된다. 국제시장 팔로워 확보, 성공 등의 기론이다. 사슴을 죽이는 꿈 완직에서 승진되거나 보람찬 소원이 이루어진다. 미워서 상대방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꿈 교섭 중인 일, 계약, 소송, 승부를 건 일등이 모두 유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기린의 목을 베어 죽이는 꿈 기린의 목을 베어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심하게 꾸였던 일이 시원하게 풀리고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며 명예도 회복한다. 여우를 때려 죽이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기분이 통쾌하여 일이 저절로 해결된다. 소원성취한다. 바퀴벌레를 죽이는 꿈 길몽으로 도움되는 정보를 얻거나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릴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뱀을 죽이는 꿈 끝까지 완전하게 죽이면 길몽이다. 승진과 싸움의 번영 등 행운이 온다. 불완전하게 죽이면 남의 관계에 의하여 화를 입고 예전의 실수에 대해 복수를 당한다. 전신을 휘감고 있는 뱀을 쳐 죽이는 꿈 남관이 극복되고 일이 성서된다.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꿈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속 시원하게 처리하게 된 소를 자신이 죽이는 꿈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그 해에 풍년이 들고 사업가는 추진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 늑대가 닭오리 등을 잡아 죽이는 꿈 늑대가 닭오리 등을 잡아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도둑을 맞거나 기호세력에 의해 자기 일이 쉽게 성사된다. 늑대를 잡아 죽이는 꿈 늑대를 잡아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늘 걱정해오던 골칫거리가 사라지고 순조롭다. 달려드는 용을 흉기로 죽이는 꿈 달려드는 용을 흉기로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언론 매체를 총동원해 상대바의 주장 학설 등을 제압하여 승리한다. 달아나는 쥐를 잡아 죽이는 꿈 달아나는 쥐를 잡아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 자신보다 먼저 거래처를 한 수 빠르게 설득하여 이를 성사시킨다. 닭이 오리나 거위 등과 싸워 상대를 죽이는 꿈 닭이 오리나 거위 등과 싸워 상대를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집안에 즐거운 일이 생기고 장애 뜨는 고민 등이 해결될 징조다. 돌로 뱀이나 쥐를 때려 죽이는 꿈 돌로 뱀이나 쥐를 때려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영향을 주어 상대방을 제압하고 우위를 선점하게 된다. 동물을 죽이는 꿈 동물을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호랑이를 죽이면 귀한 물건을 얻게 되고 소나 사슴을 잡으면 재물을 얻게 된다. 돼지의 엉덩이를 칼로 찌르고 목을 쳐서 죽이는 꿈 돼지의 엉덩이를 칼로 찌르고 목을 쳐서 죽이면 일의 시작은 원만하나 그 결과가 신통치 않다. 늑대가 가축을 물어 죽이는 꿈 뜻하지 않은 일의 성사 그러나 가축을 물고 달아나면 재산의 손실을 뜻함 말벌 죽이는 꿈 말벌을 죽이는 꿈은 자신을 위협하는 귀천지만 두려운 존재를 제거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사라지거나 스트레스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총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죽이는 꿈 명성과 소문이 나고 유리한 방도나 자금에 의해서 어떤 일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된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꿈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심리적인 갈등이나 불안감 없이 일의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무기를 사용하여 용을 죽이는 꿈 무기를 사용하여 용을 죽이면 장애물을 제거하고 승리한다. 새를 죽이는 꿈 배우자나 정부에게 좋지 못한 흉액이 발생하게 된다. 뱀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꿈 뱀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이 누군가를 해치거나 시비를 걸지도 모르니 참는 것이 좋다. 백사가 자신을 죽이면 경쟁에서 상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몸을 감고 있는 뱀을 죽이는 꿈 벅차고 어려운 일이 생겨 낭패를 당하거나 과거에 자신에게 방해되었던 사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도 된다. 벌레를 죽이는 꿈 벌레를 죽이는 꿈은 일종의 길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안고 있었던 작은 골칫거리를 해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벌레를 라이벌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경쟁 상대 또는 경쟁 기업이 더 이상 경쟁력을 상실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강도나 악한을 죽이는 꿈 불안감의 재물과 이권의 손실 및 말썽이 발생하게 된다. 뱀을 잡아 죽이는 꿈 사업의 발전 승진 등 경사를 의미하고 완전하게 죽이지 못하면 괴신이나 재물의 손실, 기회가 있게 된다. 자신이 탄 차가 사람을 치워 죽이는 꿈 사업체, 직장 또는 협조자에 의해 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를 성사시키게 된다. 사자를 물어 죽이는 꿈 사자를 물어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이를 성사시킨다. 사형수를 죽이는 꿈 사형수를 죽이는 꿈은 합격품 심사를 필한 물건을 판매하거나 합격자를 배치하는 일을 상징한다. 상대방을 칼로 죽이는 꿈 상대방을 칼로 죽이는 꿈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된다. 언론에 관련된 일을 뜻하기도 한다. 새를 내 손으로 죽이는 꿈 새는 가족 특히 여인을 뜻함으로 부인이나 애인, 가정부에게 좋지 못한 일이 있게 된다. 자신이 누군가를 죽이는 꿈 소원이 성취되고 만사가 형통하여 행운을 만나게 된다. 사납고 큰 동물이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을 한 번에 죽이는 꿈 속을 썩이던 문제나 사건 등을 통쾌하게 말끔히 처리한다. 임산부인 꿀 경우에는 태몸으로 동물은 태아를 상징하며 유산하거나 태어나서 중도에 요절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꿈 심적 갈등을 느낄 만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 없이 용이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고 뒷처리도 깨끗이 해결된다. 악어를 한 마리씩 죽이는 꿈 악어를 한 마리씩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어려운 일이 하나씩 풀리고 성공하여 많은 재물을 얻는다. 기관총을 쏘아 적을 무수히 죽이는 꿈 어떤 기관을 통해 자야 일이 가장 통쾌하게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목격하는 꿈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목격하는 꿈을 꾸게 되면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일을 하거나 자기 일을 무사히 성취하게 됨을 암시한다. 물에서 나온 물개를 도구로 쳐서 죽이는 꿈 어떤 사업체나 기관에서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함 탱크를 탄 채 총을 쏘고 부수고 죽이는 꿈 어떤 세력을 잡거나 기관을 통해서 마음껏 자기 능력을 행사하거나 과시할 일이 있게 된다. 돌로 뱀 쥐를 죽이는 꿈 어떤 정신적 또는 물질적 힘을 발휘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전투에서 적군을 많이 죽이는 꿈 어려운 고통 속에서 벗어나 마음먹은 대로 이를 성취한다. 성공을 한다. 개를 자신이 직접 죽이는 꿈 어려운 문제가 타결되고 노력과 투자를 요하는 일이 성사되며 시험이나 주점에 합격하는 기쁨을 얻게 된다. 전신을 감고 있는 뱀을 죽이는 꿈 어려웠던 일 잘 풀리게 된 돌로 짐승을 쳐서 죽이는 꿈 여러 방면으로 권력을 행사하여 목적을 달성시킴 잉어를 동화 위에 놓고 토막내어 죽이는 꿈 여러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준다. 임산부는 낙태를 한다. 여우를 물어 죽이는 꿈 여우를 물어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독특한 아이디어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뜻하지 않은 행제를 한다. 용이 자신을 죽이는 꿈 용이 자신을 죽이는 꿈은 예상치 못했던 치명적인 재난에 직면하게 되거나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권력과 재산을 잃게 됨을 의미한다. 또 권력이나 세도가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자기에게 덤비는 사나운 짐승을 죽이는 꿈 오수 대통할 일이 생기며 금전과 문서에 대기를 하다. 남성은 천지가 융화되니 모든 일이 대기를 하다. 고양이를 죽이는 꿈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나게 된다. 천만다행 뱀이 자기 발을 물기에 밟아 죽이는 꿈 유산이 되거나 태어에게 좋지 않을 질병이 있을 짐조 총 한 방을 쏘아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꿈 일거양뜨기란 말처럼 한 가지 방법에 의해 두 가지의 일이 동시에 성취될 짐조 뱀을 발로 밟아 죽이는 꿈 임산부가 꿈을 꾸면 임신 중에 유산을 하게 된다. 사고, 불길, 실패, 질병, 우한 등이 생긴다. 뱀이 덤벼들어 물려고 하기에 밟아 죽이는 꿈 잉태된 자식이 유산되고 만다. 자기가 짐승이 되어 닭이나 새, 쥐 등을 물어 죽이는 꿈 자기 또는 상대방의 일거리나 권리, 작품 따위를 성사시킬 만한 권리와 수단을 갖게 된다. 자기 손으로 소를 직접 죽이는 꿈 자기 손으로 소를 직접 죽이는 꿈은 진행 중인 사업이 잘 추진된다.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을 죽이는 꿈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을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에 대해 넓은 도량을 가지게 된다. 자기 발을 문 뱀을 그 자리에서 밟아 죽이는 꿈 자손에게 나쁜 영향이 미친다. 집 부엌 구석에서 기어나오는 바퀴벌레를 모두 잡아 봉지에 넣어 죽이는 꿈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지하당원을 소탕할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상황과 관계하여 일하게 된다. 사람이나 동물 등과 같은 생명체를 죽이는 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비롯하여 매사를 완벽하게 처리할 짐조 코끼리가 사람을 죽이는 꿈 자신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보게 된 자신을 해치려는 적을 죽이는 꿈 자신을 해치려는 적을 죽이는 꿈은 벅찬 일에 직면하거나 방해자가 나타나도 그 일을 성사시키다. 자신이 독수리 같은 날짐승이 되어 닭을 물어 죽이는 꿈 자신의 권력이 거대해져서 상대방을 멸하거나 어떤 일거리를 성사시킬 수 있다. 자신의 발을 문뱀을 곧바로 밟아 죽이는 꿈 자신의 발을 문뱀을 곧바로 밟아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자손에게 나쁜 영향을 줄 꿈이다. 고양이를 잡아 죽이는 꿈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 또는 일거리 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신이 개를 때려 죽이는 꿈 자신이 개를 때려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그동안의 골치 아픈 일이 풀려서 기뻐하거나 각종 시험이나 추첨 등에 합격할 징조다. 지나가는 길에 곤충류를 밟아 죽이는 꿈 자신이 추진 중이던 작은 일이 성사되고 태몽일 경우에는 태어나야 아이가 유산된다. 덤벼드는 용을 죽이는 꿈 장애물을 제거하고 대업을 완수하게 된다. 사자나 호랑이를 죽이는 꿈 장애물을 제거하고 되고 일이 성사된다. 닭이 오리나 거위와 싸워 상대를 죽이는 꿈 장차 여러가지 이로움이 생기고 장애나 말썽 등 굳은 일이 해소되게 된다. 배지를 죽이는 꿈 재물이 생기고 저절로 죽는 꿈은 손재 말썽 등 흉액이 발생하게 된다. 큰 구렁이나 독사를 죽이는 꿈 적극적으로 나서면 만사가 형통해지는 등 싸움이나 경쟁에서 승리하게 됨. 독수리로 변한 자신이 여러 마리의 닭을 물어 죽이는 꿈 적이나 경쟁자에게 항복을 받아 냄. 전신을 감고 있는 뱀을 제압하여 죽이는 꿈 전신을 감고 있는 뱀을 제압하여 죽이면 어려웠던 일들이 순탄하게 풀린다. 고릴라가 다른 짐승을 잡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꿈 정체된 것 여태껏 못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쫙 풀린다. 소원 성취를 한다. 조개를 삼거나 깨뜨려 죽이는 꿈 조개를 삼거나 깨뜨려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분여자와 연관되어 소문날리 또는 손해보는 일이 있게 된다. 호랑이를 총으로 죽이는 꿈 좋지 않은 일이 생김 참사를 잡아 죽이는 꿈 지금까지 바랐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진다. 재물, 용돈이 생긴다. 불의 여우를 태워 죽이는 꿈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 잘되고 관장하게 된다. 재물, 돈, 물품, 먹거리가 생긴다. 뱀이 칼을 삼키거나 큰 뱀을 칼로 베어 죽이는 꿈 기위가 높아지거나 재물을 얻는 등 만사가 기람 염소나 양을 때리거나 죽이는 꿈 질병에 걸리거나 집안에 근심이 생기는 등 손실 및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천장에 있는 파리들을 파리채로 때려 죽이는 꿈 천장에 있는 파리들을 파리채로 때려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온경에 처해 있는 사업이 좋아지고 건강도 회복된다. 치마 속으로 들어오는 뱀을 짓밟아 죽이는 꿈 치마 속으로 들어오는 뱀을 짓밟아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암시한다. 여행, 외출 등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임신부가 이런 꿈을 꾸었다면 유산하게 될지 모르니 주의한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는 꿈 커다란 행운이 찾아올 꿈 앞길이 밝아짐 매가 여우를 보고 잡사게 나가 채워 죽이는 꿈 특수기관왕이나 경찰은 수사망이 없는 거물급 사기봄을 잡아 검은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훌륭한 실적을 올리게 된다. 취미생활, 취득, 재물, 성취 등의 기론이다. 팍김의 황소만한 호랑이를 때려 죽이는 꿈 평소에 마음먹었던 것들이 몸에 얼음 녹듯이 술술 잘 풀린다. 매사 대통하다. 악어떼를 차례로 한 마리씩 쳐 죽이는 꿈 풀리지 않던 일이 하나하나 해소되고 재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누군가의 배를 갈라 죽이는 꿈 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숨기고 있던 무엇인가를 만천하에 공개할 일이 생김 배를 죽이는 꿈 하고자 하는 일이 성사되고 그동안 남에게 패를 끼친 것을 갚을 기회가 오게 된 한 탈로 두 사람을 동시에 죽이는 꿈 하나의 방법에 의해서 두 가지 일이 잇따라 성사된다. 뱀이 사람을 죽이는 꿈 한 집안의 가장 또는 기업을 추고 자리에 있는 사람의 신변에 재난이 온다. 두 사람을 한 탈에 베어 죽이는 꿈 한 가지 일로 인해서 두 가지 일이 잇따라 이루어진다. 멧돼지가 사람을 물려고 덤벼드는 것을 죽이는 꿈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